백화점에서 한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고의로 밀어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백화점 시설물 탓이라며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31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백화점 관계자로 보이는 글쓴이는 백화점 시설물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보상 요구해 cctv 확인했습니다. 자녀 다칠 수 있는데 돈벌이로 이용하면 안됩니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중년의 남성이 경사진 통로에서 갑자기 유모차를 놓아버립니다. 잠시 후 유모차가 쓰러지자 이 남성은 놀란 기색도 없이 다가가더니 유모차를 바로 세우는데요. 이 남성의 태연한 태도에 고의로 유모차를 민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다 고발 조치해야 한다 보상받으려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댓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